기이었습니다. 뱅듀번! 포인트로 전환, 구청시청의 2명의 선수입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플레이에 길었습니다. 대사로 영도구청에 앞서 있습니다. 상도! 득점! 서비스, 서현우입니다. 서현우의 서비스.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걷. 받지 못함. 서비스. 김문수. 서비스 팀까지. 영을. 했습니다. 부천시청. 버핸드 맞고. 예. 버핸드! 서현우의. 시청에게 있는데요. 서현우 서비스. 3구! 득점! 서현우의 서비스. 탑스피! 넘어오지 않으면. 복싱매치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3취득점. 서현우의 서비스인데요. 랠리 이어집니다. 이 공도 받아냈고요. 다시! 영도구청의 서비스. 김규범. 맞으시면. 백핸드를 받아냅니다. 부천시청이에요. 아하. 예. 이렇게. 이렇게. 연속 득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국제 빗나. 섞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우 서비스. 버핸드! 점수 5대4. 부천시청. 서현우의 서비스. 우와. 영도구청. 김규범의 서비스. 자 넘어갔어요. 김규범. 됐. 서비스 랩. 아허. 서비스. 부천시청. 마음의 부천. 백핸드 쭉 밀어봐. 서비스. 한 번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 깍소 있습니다. 부천시청. 서현우의 서비스. 정. 정. 서현우의 서비스. 아. 엣지. 엣지. 끝. 和sam. 해단. 부천시청. And you and I